김건희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직 보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직 보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ux3대 대한민국엔 없다 재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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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시발 도략시 방주 윤석열의 재진하라 재진하라 재진이 조력 회조 윤석열의 재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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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영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윤서영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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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대로 이제 명점도 가짜인지도 몰라 퇴진하라 프레스에 찍힌 팔도 가짜고 그의 공약도 모두 거짓일지 묻지 퇴진하라 우리나라로 성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생활고위에 자식 죽인 부모가 자살하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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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주술법사 사건 조작 주가 조작 장보조작 이젠 아예 검찰 왕국이란 얘기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대도 서민은 살만 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민주당은 부패 세력인지도 몰라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놓은 게 하나 없지 너희들이야 원래 추악한 놈들이니까 외만큼 헤쳐먹어도 표 하나 안 나고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잡혀가도 검사 판사들 알아서 잡아주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난 대통령 너는 총리 재이속만 챙기는 양아치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난 대통령 너는 총리 재이속만 챙기는 양아치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대도 서민은 살만 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난 감사합니다.